야 이거 사막 같은 데서 나오는 건데 좀 커튼같이 생긴 건데 빨주노초파남보 이런 색깔이 대충 나와 그러면 이게 1 2 3 4 5 그거랑 비슷한 거야 오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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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특종 뭐뭐뭐 특종 이슈 이슈 아니 특종 이거 오 세상에 놀라운 세상 오 세상에 뷰티풀 아니 형 이거 프로그램 있잖아 세상에 아름다워 아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맞아 야 빨리 빨리 아빠 미안해 이거 왔다 왔다 야 이거 야 이거 네가 알지 모르겠 야 이거 머리 깨는 거 뭐지 이거 왕이 이름인데 네 글자인데 머리 머리 이런 거 일찍이요 박수꽃은 누구야 왜 통화하기 잘했어 우리가 형 막 뛰어오는 거 재는 거 아 귀여운게 길한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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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영실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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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예 예 자 우리 팀 마지막인데 마지막 마지막 문제가 어렵습니다 아 자 미덕 안녕 outstanding 네 에 은유라 나 은유라 은유라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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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승부인거나 국진팀이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. 시작 시작. 여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. 카메라 알았이? 이렇게 진정해요 빨리. 그렇지. 여기 치카치카 할 때 이거 짜는 거 뭐야? 치약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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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아 내가 몰름 아 모르면 통과 모르면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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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조금만 더 자 이게 뭡니까 어 이거 이게 뭡니까 아니 이거 아 카메라? 아니 플로킹 아니 플로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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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뭡니까? 아 안 돼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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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지 올렸어! 그렇지! 시루새 작게! 시루새 작게! 좋아! 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정은! 동그란 돈이야! 동그란 돈! 500원이고 있고 500원 있고 100원도 있고 걸렸다! 과연 걸렸다! 통과! 통과! 소리 안 들렀어요! 정진해주세요! 자! 이제! 이렇게! 진정해! 빨리해! 왜? 옛날 때 뭐 있었지? 옛날 때 뭐 있었지? 옛날에? 공룡? 공룡? 좋아요! 여기에 감기 걸렸어! 마스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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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6대 35로 국진팀!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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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우승팀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우승팀이죠. 36대 35로 재미있었어요! 한 점 차이로 승리를 거둔 곡진팀입니다! 대지 수제 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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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개까지 사랑해주신 시생이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감동과 웃음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